명절 이후 급진살 빼주는 다이어트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유리볼에 썰어놓은 양배추, 사과, 당근을 다 넣어주세요 여기에 레몬즙, 무설탕, 요거트,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넣어주세요 이제 골고루 섞어서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들어 줄 거에요 식빵 위에 치즈 올리고 샌드위치 속재료를 듬뿍 올려주세요 식빵으로 덮어준 다음에 레몬으로 말아줄 거에요 잘라볼게요 양배추, 사과를 듬뿍 넣어 맛있고 건강하고 포만감에 좋아요 꼭 만들어 보세요